뭐지? 해시계 떠냐? 어포 해시계 금이라감 혈안? 아니 혈안이야 내가 사혈 이걸 잡네 무감각 무감각각 무감각 이 서늘하고 묵직한 감각 자 잠깐만 뭐지 납작해졌는데 아니 그만 나와 저거 뭔데 자꾸 나오냐 나레토리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거야 하얀 맥을 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얀 맥을 린 것으로 보입니다 보초기 무감각 두개면 공짜로 잡을 것 같은데 어지러워받아야 욕방어니까 그냥 언젠가는 내가 이기 시간 좀 걸리겠지만 시간 좀 걸리겠지만 아침까지 잡고 있겠네 다음 시간은 어제nox해 아씨 아씨 킹쌍쇼 감시병 으으심 아 기껏 기껏 쌍썰곤 한 그릇 말아왔더니 침끈적어 강화하겠다 으아아아 무모한 돌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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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겠습니다. 끝. 이스텍구스텍. 바리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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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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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 파리 파리잼물 제물 파리 가자 망 최 cri 어때 Squeeze let's Drive 으 5 , 1 2 3 So 진화 영체화 영체화 좋긴 한데 제불 영체화하기 꿀인데 이렇게 1뎀씩 맞아서 pp 0코스트도 만들 수 있고 에이야 충격파는 별로 필요 없겠지 진성 파열 몸박 진성 나부랭이가 필요할까 없는거보단 낫겠지 어허우 어허우 왜 두번이나 해 영체화 복사할까 재물 복사할까 그것이 문제로다 아 재물 강화해놨으면 이재물인데 이재물불 많았으 연불 eth 랩을 먼저 강화할걸 으一个 앵 hart 이재문말 에 에 서순이 좀 설마? 10보상? 순무 방울에 올리는 카드 징끈 하나밖에 없는데 감각이 전혀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거야? 필요한 카드만 빨랑빨랑 뜨면 되는데 아 또 써냈거야 거지같아 정말 어디로 갈까 엘리트 못잡을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아니 이건 아니잖아 아니 아 진짜 거지같은 게임 아 게임같은 거지 유사 게임 넘어갈까 돈이 더 소중할 것 같은데 아이씨 상점주인 두번 웃는것도 골받네 호호 영차가 그냥 다 쓸까? 애껴봤자 이 적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아 저게 안나왔네 Q. DP 코스트 깎아야 되니까 맞았어 Q. Q. 헬리트 아이씨 아이씨 호식 못 하겠네 50가기 아깝긴 해도 이 정도면은 보스를 잘 잡았기 때문에 발골이 제일 낫나? 발골 아니면 발인데 발골까지 있으면 영체 5장 재물복사 할 수도 있고 혹시 따닥 집으면 둘 다 들어오는 거임 발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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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발바리 x3 발바리 힘든 결정이었다 신황세렴포는 마음에 안 드는데 발바리 x3 발바리 x3 발바리 x3 발바리 x3 거의가 없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이런 의지 같은 게임 진짜 쓰레기 게임 칼다리 다 차려내 이게 승부조작이지 쓰레기 게임 더블규준 비가 맥히고 코가 맥히고 의가 읍슴순 턴플랍 진짜 개나빴다 턴플랍 진짜 개나빴다 명 0 턴플랭 행위 제형 괴물 줘 빨리 와 분노팽이 사기다 아니 해기 좀 봅시다 병체와가 4장이나 있는데 적갓 과도자가 무서울까 아 아 아니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오른표에서 제발 상점 아저씨가 떠야겠네 상점 아저씨님 안그립습니다 언제나 워호하며 튀어나오고 나셨지 돈 없을때만 하괴 하괴 분노할만한데 한입말고 누가 제일 패기 방해하냐 강타 지우는 것도 애매하네 무돌 지울까? 무돌도 애매한데 무돌 써야되는데 수미턱 안타 굳이 지울 필요 없었는데 안타 굳이 지울까? 안타 굳이 지울까? 안타 굳이 지울까? 안타 굳이 지울까? 별로 중요한 전투가 아니라서 안타 굳이 지울까? 또 상관없긴 했는데 이제는 또 모를 일이지 안타 굳이 지울까? 안타 굳이 지울까? 안타 굳이 지울까? 지울까 굳이 지울까 아아.. 높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아.. 이런데서 터지기 싫어.. 더 없음.. 벗습니다.. 분노도 그만 써야된데 분노조절이 잘 안되네 다닐다 이사람이 다 드러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떡해, 어떡해, 돌아가긴 하네. 실수했다. 위에 둘이 담으면 안 되는데. 논리 퍼즐 같네. 군노안의 소나에 언클레드.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우 tirar 도둑돼요. men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석이 계속 상태 이상 넣어줄 거라서 욕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688골드 방어할게요 읍서 돈으로 온대 주자 살 거 주는데 없네 디노사이 그치 잡은 것 같은데요. pp가 중반까진 다 했는데 이제는 별로 일어나네. 대북공신. 영재물 신성보다 재물이겠지. 흰성은 뽑으면 되는데. 흠. 약본 써야 될거고. 아 이거 쓰면 매매해지는데. 진화 썼으면 다 썼다. 진화만 썼으면 된다. 이제 약점 분석 계속 쓰면서. 두 명 같으면 조지니까 못쓰겠네. 무덜 탈 뻔했다. pp는 이제 필요없어. pp를 쓰고 발을 지울까. pp는 이제 필요없는. pp는 이제 필요없는. pp는 이제 필요없는. pp는 이제 도망갈 것 같네. pp는 또 jakieś pengborg. 잉크 병 못 받네 뭐 암튼 분노도 쓰려면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겼으면 되지 내 분노를 느껴봐라 만년아클 예전에는 병 시리즈 중에 하나만 있었는데 그게 병불이었나 팽이도 일 많이 했다 288골트 병 속의 난쟁이